자 이거 우리 아가가 어린이집에서 보고 있는 책입니다. 이게 무슨 책일까요? 어디 보자 이게 무슨 책일까요? 집에 갈 때 친구에게 인사하기 내일 또 보자 안녕 잘가 이렇게 하네 안녕 잘가 안녕 잘가 나와 함께 춤을 춰 동화를 재미있게 읽고 동물들 흉내내어보세요 으으으으을 꾀꾀 개꿀 개꿀 으에에에에에 꿀꿀 꿀꿀 냐옹 멍멍멍멍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아 동물들 이렇게 힘 내내구나 캐스터넷 연주하기 짝짝짝짝 애벌레야 안녕 애벌레야 안녕 애벌레 갖고 노네요 어른에게 두 손으로 바꿔드리기